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왔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허비된 제작사 남한군 설정구입니다. 네, 저는 포대장역을 맡은 이경영입니다. 네, 연대장역을 맡은 정상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북한군 전차장역을 맡은 김원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의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성, 한가이처럼 되게 풍성하고 볼거리도 많고 제작사 남한군을 올려주고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가족분들과 함께 보시는 재미있을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공이 3일 나왔으면 반갑습니다. 저희 서구전선과 함께 공격한 반가위로 공격한 반가위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전선을 보시고 혹시 그래도 많이 큰 보도 좀 해주시고 저희들도 신청하실 수 없죠? 네, 죄송합니다. 네. 서구전선 서구전선 많은 분들과 사랑받기를 보도 함께 영화됐습니다. 자, 서구전선 화이팅! 비트 있는 분들이 만든 영화도 감동도가 때르지 않은 영화라고 되어서요. 어마어마하게 기대하고 있고요. 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좋은 기억, 추억 만들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구전선 화이팅! 조금만 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시 서구전선은 언제 개봉을 담가고 있는데요. 개방 나시길 바라겠고 개봉하자마자 추석 연휴가 오늘 vari고 기쁘세요. 가족분들 많이 많이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고도서 파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